장미의 이름 나인텐 하기야 이방의 사도들이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보아준 것은 우리같이 동정 지키기를 서원한 사람이 아닌 속인들에게 하나긴 한다 난 누구인가? 동정을 지키기로 서원한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그날 아침의 격정이 나에겐 사악한 것이나 속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내가 느낀 갈등은 그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서원을 세운 사람인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나는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사악한 것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나의 허물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여느 인간에게는 당연한 정욕이라고 해서 합리적이어야 할 내 영혼과 그 감정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의 허물이었다 이제 나는 의지의 작용이 끼어든 엄연한 지적 갈등과 인간적인 정렬에 종속되어 있는 감성적 갈망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일찍이 아퀴나스가 갈파했듯이 감성적인 욕망으로 인한 행위가 정념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육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영혼으로 인한 행위는 온몸을 흔들던 떨림과 소리치고 몸부림치고 싶은 육체적 충동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저 천사적인 박학 아퀴나스에 따르면 정념 자체는 사악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성이 주도하는 의지에 의해 다스려져야 했다 그날 아침에 내 이성은 어떠했던가? 내 이성은 전날 밤의 불면과 본질적인 선악의 갈등으로 인한 피로로부터 깨어있지 못했다 당시 내가 사로잡혀 있던 저항하기 어려운 갈등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자면 내가 사랑에 들려있었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갈등의 정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사랑은 우주적인 법칙이다 무슨 까닭이인가 육체의 무게 자체가 사랑의 연이기 때문이다 이 정념에 나는 자연스레 유혹된 것이었는데 이제야 나는 저 천사적인 박학 아퀴나스가 사물을 꿰뚫어 안는 지식이 사랑만 갖지 못하다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한다 그 까닭은 느낌만인데도 전날 밤보다 그 여자를 훨씬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훨씬 선명하게 그 여자의 안팎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그 여자 안에 나 자신과 내 안에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돌이켜봐도 그때 내가 지니고 있던 그 감정이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우정에서 기인한 사랑의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고 모자란 부분을 완성시키고자 할 뿐인 욕정에 기인한 사랑의 감정이었는지 분명하게는 말하기 어렵다 어쩌면 그 여자로부터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바랐던 것으로 보아 탐욕에서 기인한 정욕적인 사랑의 감정이었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나는 그 여자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아니 바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잘되기만을 바랐다는 편이 오를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얼마 안 되는 식량 때문에 몸을 팔아야 할 정도의 비참한 가난에서 구제되기를 바랐다 나는 그 여자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나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르였지 양떼 속에서 소떼 속에서 나무 속에서 수도원 경례를 말끔히 씻는 차분한 백줄기 안에서 그 여자를 생각하고 보았을 뿐이다 이제 나는 선이야말로 미덕이야말로 사랑의 씨앗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덕은 지성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덕을 선을 발견한 연후에야 비로소 참사랑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나 어쩌랴 그 여자는 덧없는 갈망에 있어서는 선할지 몰라도 의지에 있어서는 사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 감정은 더할 나위 없이 착착했다 당연했다 그 여자와의 덧없는 사랑을 박학한 신학자들의 이른바 덧없이 거룩한 사랑처럼 느꼈던 것이다 거룩한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자와 그 대상이 되는 자가 같은 것을 원하게 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신비하게도 나 역시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나와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그 여자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질투는 바울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단죄한 질투가 아니라 디온시오스 아레오파기타가 신명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질투였다 말하자면 모든 표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한 사랑하는 것에 첨가하는 그런 질투였다 나는 그 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했다 나는 그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을 망정 그 존재 자체를 질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여자에 대한 나의 질투는 천사적인 박학 아퀴나스의 이른바 사랑의 씨앗인 질투 사랑하는 자의 위험을 막고 나서는 오해의 질투였던 것이었다 당시 나는 그 여자의 육체를 삼으로써 제 사악한 정념을 또 한 번 더럽히는 자의 손아귀로부터 그 여자를 구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제야 나도 사랑이 지나치면 사랑하는 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저 박학한 아퀴나스의 말귀를 알게 되었다 내 사랑은 바로 그런 지나친 사랑이었다 말이 길어졌지만 난 당시에 내 느낌을 되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그때의 내 느낌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청춘에 그 죄 맡은 열정의 정체를 독자에게 전하려 한다 그 열정은 사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나에게 그때의 내 느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진실이 나처럼 유혹의 덫에 걸릴지도 모르는 호악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다행이 없을 터이다 이제 늙은이가 다 된 나는 그러한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돌아 안다 이제는 나도 깨비 유혹에서 놓여놨으니 내가 좀 자랑스럽게 여기도 될 때가 되었다 싶다가도 문득문득 아직은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 않아서 곤혹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 자신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추억에 잠기기 좋아하는 지상적 정렬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의 흐름과 죽음에 저항해 보려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보고 있다 어쨌든 당시에 나를 구한 것은 기적적인 본능이었다 여자는 돌연 여자 자체로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과 인공의 사상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 영혼의 직관이 지니는 힘을 빌려 이 모든 사상을 정관함으로써 여자로 인한 긴장과 갈등에서 노연하려 했다 나는 외양간에서 소떼를 끌고 나오는 목동들 돼지게 먹이를 주는 돼지치기들 양떼를 모으는 번견에게 고함을 지르는 양치기 자루를 메고 방앗간에서 나온 농부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연현상에 관한 명상 안에다 나 자신을 풀어놓음으로써 내 생각을 지우고 있는 그대로 자연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형상에 의지해서 나 자신을 잊으려 했다 아름다워라 사악한 인간의 지혜에 물들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여 나는 어린 양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양들은 그 순수하고 착한 성품을 인정받아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상으로 받으면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일까 실제로 어린 양을 지칭하는 명사는 어린 양이 안다 즉 무리 속에 있는 제 어미를 알아보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어미 역시 수많은 어린 양 무리에 섞여 있어도 제 새끼의 음소리를 알아듣고 제 새끼만 가려내어 젖을 먹인다 나는 양을 바라보았다 양은 재물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양이라고 불린다 아득한 옛날부터 이 짐승이 재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한 꼴바꿈을 한 것이다 양에게는 겨울이 다가올 때면 목초가 서류에 실들기 전에 탐욕스럽게 먹어둔 버릇이 있다 양떼 사이에는 개가 있었다 라틴어로 양떼를 지키는 개들은 케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케인어 짓는다가 변한 말이다 짐승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짐승 완벽해 극치라는 찬서가 아깝지 않은 짐승인 개는 주인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숲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기도 하고 훈련을 받으면 이 일이 때로부터 양떼를 지키기도 한다 개가 주인의 집이나 주인의 아들을 지킨 이야기 목숨을 걸고 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는 허다하다 적의 무리에 포로로 잡혀가던 가라만테스 왕이 200마리의 사냥개들이 적진을 뚫어주는 데 힘입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뿐이던가 리키우스의 이하손이 기르던 개는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식음을 전폐함으로써 결국 자진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리시마케 왕의 개는 왕이 승하하자 주인의 간에 뛰어들어 주인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개에게는 상처를 핥아서 치료하는 능력도 있다 강아지의 혀는 위장병의 특효약이라던가 개에게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버릇이 있다 개의 이러한 절제 행위는 정신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개의 혀가 지니는 이러한 기적적인 능력은 고해와 참해를 통한 죄악의 정화를 상징한다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고해한 뒤에도 다시 죄를 지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암시는 자연의 경의를 바라보고 있던 그날 아침에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나의 발걸음은 우사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 소떼가 목동에 쫓겨 우르르 울려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우정과 미덕의 상징을 보았다 소가 우정과 미덕의 상징이란 사실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도 쟁기 끄는 동아리의 소를 잊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는 쟁기 끄는 동아리가 보이지 않으면 다정한 울음으로 불러보기도 한다 소는 혹 비라도 내릴 양이면 스스로 알아서 우사로 돌아온다 비를 피하면서도 늘 바깥을 바라보는 것은 반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던 증거이다 비가 그치면 다시 일을 계속하기 위해 반리를 유념하고 있는 것이다 우사에서는 송아지도 나왔다 송아지라는 말은 앳된 혹은 처녀에서 유래한다 송아지야말로 앳되고 순결한 짐승이기 때문이다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송아지의 우아한 모습에서 기껏 순결할 수도 못한 여자를 생각한 나야말로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던가 나는 겨울 아침에 기분 좋은 소요를 보고 들으면서 세상과 나 자신을 화해시킨 위대한 평화를 생각했다 여자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여자에게 품었던 불같은 사랑을 내 안에 고즈녁한 평화와 행복으로 변형시키고 말았다는 편이 옳았다 세상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기특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 호노리우스 아우구스토 두니엔시스의 말 맞다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끔찍한 괴수를 통했어도 드러나니 세상은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괴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뱀 중에는 수사슴을 단숨에 삼키고 널뛰 넓은 바다를 헤엄쳐 건넬 만큼 큰 뱀도 있다 나귀의 몸, 야생 염소의 뿔, 사자의 갈기와 가슴 인간의 목소리, 소 발굽처럼 가운데가 갈라진 발굽 귀까지 쭉 찢어진 악어의 입, 그리고 이빨 대신 통뼈를 가진 식인 괴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얼굴, 세질로 난 이빨, 사자의 몸, 전갈의 꼬리, 핏빛 눈을 하고는 뱀처럼 씩씩거리며 인육을 찾아 헤매는 괴수도 있다 여덟 개의 발가락, 이의 주둥이, 구부러진 발가락, 양의 털, 개의 등 늙으면 털이 새기는커녕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까맣게 짙어져가는 그래서 인간보다 수명이 더 긴 괴수도 있다 어찌 그뿐이더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양 어깨에 눈이 하나씩 가슴에 콧구멍이 한 쌍 뚫린 괴물이 있는가 하면 겐지스강에서 사과 냄새만 맡고 사는 괴물로 그 강을 떠나기만 하면 죽어버린다는 것도 있다 그러나 개가 그러하고 소, 양, 살쾡이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생긴 괴수들도 나름의 목소리로 다 창조주와 그의 지혜를 찬미한다 뱅생드 보베의 말 맞다나 이 세상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사실은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우주에 어울리게 갖춰진 온갖 사물의 꼴과 소와 냄새 태어난 것의 죽음으로 확인되는 생성과 소멸을 통한 시간의 주기에 대한 통찰이 이성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었던가 내 비록 한때는 영혼을 육신의 노예로 전락시킨 죄인이었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나는 곧 그 죄를 참회하고 내 영혼으로 하여금 창조주와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정신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하고 기꺼이 창조의 크심과 그 견인 불발에 고개를 숙이게 하였다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참인데 사부님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발길 닿는 대로 전혀 의식도 하지 못한 채로 수도원 경례를 거의 한 바퀴 돌고 있었던 모양이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어느새 두 시간 전에 사부님과 헤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부님의 말에 생각의 미로를 헤매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수도원의 어두운 수수께끼로 눈을 돌렸다 사부님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이에이 그 베난티오의 양피지를 들고 있었다 기어이 그 양피지의 암호문을 해독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사부님은 혹 우리 주위에 경솔한 귀가 있을까 염려스러웠던지 나를 당신의 독고로 데리고 가서는 당신 손으로 해독한 암호문을 번역해 주었다 12공도의 기후로 짜여진 아프리카의 끝째 비밀은 우상 위에 손길을 통해 넷의 첫째와 일곱번째에 작용한다 라는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어 암호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무서운 독이기는 하나 이 독에는 정화작용이 효능이 있다 원수를 괴멸시키는 데는 최상의 무기 비천하고 가난한 천민을 쓰되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남을 즐겁게 한다 약점을 이용하되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귀족이나 권력자의 저택이 아닌 농민들이 사는 마을에 주지육림이 파한 자리에서 땅딸막한 광대 일그러진 얼굴 처녀를 능력하고 창부와 잠자리에 들지만 악의가 없고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다른 진리 혹은 진리의 다른 모습 귀한 무화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리 광야를 구른다 눈앞에서 사기란 필요한 것이다 짐짓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일반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저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땅에 묻힌 매미들이 그들에게 노래해 줄 것이다 이것이 전문이었다 그러나 전문이나마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 다를 바 없었다 사부님에게도 내 느낌을 고백했다 사부님도 내 말을 그르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기도 하다 번역해놓고 보니 더하구나 내 그리스어 실력이 그렇게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면 마음이 좀 놓이겠느냐 하나 베난티오나 그 서책의 저자가 미친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서책을 숨겼다가 다시 찾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한 사람들 모두가 미친 건 아닐 텐데 우린 아직도 사람들이 왜 이 서책을 그렇게 중요히 여겼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구나 여기 쓴 글귀가 그 수수께끼의 서책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죠 베난티오가 베끼어 쓴 것임에 분명하다 너도 보면 알 것이다 이것은 옛날의 양피지가 아니라 요즘에 만들어진 양피지이다 따라서 베난티오가 그 서책을 읽으면서 요약해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베난티오가 그리스어로 썼을 리가 없다 틀림없이 아프리카의 끝이라는 이름의 서실에서 훔친 서책의 문장을 요약해서 옮겨 적은 것임에 분명해 베난티오는 이 서책을 문서 사자실로 가지고 가 필요한 걸 요약하면서 읽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말하자면 골치가 아파졌다거나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거나 해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어볼 요약으로 서책과 양피지를 서안 밑에다 넣었을 것이다 하여튼 문제의 서책이 지닌 성격을 재구성할 당선은 이 양피지의 암호문 뿐이다 그리고 서책의 성격을 알아야 살인자의 성격을 유추해낼 수 있다 어떤 물건을 손에 넣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 사건의 경우 그 물건의 성격이 범행의 성격, 범인의 성격을 알아내는 단서가 될 수 있는 법이다 한 덩어리의 황금 때문에 저질러진 살인사건이 있다면 그 범인은 탐욕스러운 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서책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생긴다면 범인은 그 서책의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우리 손에 없는 그 서책의 내용을 추정하는 것이야 여기에는 몇 줄로 어떻게 그 서책의 내용을 추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드소, 잘 보아라 무슨 경전의 글귀 같지 않느냐? 경전의 글귀는 자구밖에 있는 법이어서 하는 소리야 레미즈와 헤어진 다음 난 이 글을 읽다 말고 크게 놀랐구나 여기에서도 천민, 즉 범인과 농부에 관한 언급이 있지 않느냐? 범인과 농부도 현자의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알고 있는 범인과 농부 레미즈오는 말라키아와 자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듯이 말하더구나 말라키아가 레미즈오의 손에서 넘어온 이단적인 불헌 문서를 숨겼을까? 그렇다면 베난티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어서 읽어보고 세상 만사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반항하는 거칠고 비천한 무리에 관한 내용을 옮겨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내 가설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베난티오는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난티오는 그리스어 문서 번역자이지 이단적인 목해와는 별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가설로는 글귀에 무화과, 돌, 매미 같은 낱말이 들어있는 까닭을 설명해낼 수 없다 혹 다른 뜻이 있는 수수께끼가 아닐까 합니다만 사부님께서는 다른 가설도 세우셨을 것이 아닙니까? 세우긴 했다만 그게 아직 선명하지가 못하다 이 양 페이지를 읽고 보니 이와 비슷한 글귀 아니면 바로 이 글자를 언제 어디에선가 읽은 것 같기도 하더라 어쩐지 이 글귀가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도무지 생각나잖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른 서책을 읽든지 하면서 다른 서책을 읽으시다니요? 한 서책의 내용을 알기 위해 다른 서책까지 읽어야 하나요? 그래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책들은 종종 다른 책들에 대해 말하지 간혹 무해한 책은 위험한 책에서 꽃을 피우는 씨앗과 같거나 그 반대라고 독초 대궁이에 단 열매가 열리는 격이라고나 할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을 읽어도 토마스 아큐나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토마스 아큐나스를 읽으면 아베로에스가 뭐라고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과연 그러하겠습니다 난 속으로는 적지 않게 놀았다 그때까지 내가 안 바로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책 바깥에 놓여있는 것들만 다루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사부님 말씀에 따르면 서책이라는 것은 서책 자체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서책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운득 장서관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면 장서관이란 수세기에 걸쳐 서책끼리의 음울한 속삭임이 계속되는 것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는 정복되지 않는 살아있는 막강한 권력자 만든 자 옮겨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남을 무한한 비밀의 보고인 셈이었다 사부님 드러나 있는 서책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서책에 이룰 수 있다면 어째서 굳이 서책을 숨기려 하는 것인지요? 몇 세기가 지나면 숨기는 것도 쓸모없는 짓이 돼버리지 하나 몇 해 또는 며칠의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쓸모가 있다 우릴 봐라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서관이라고 하는 게 진실을 퍼뜨리는 곳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 때를 늦추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구나 육식과 아드소는 송로버서를 따라 나갔다가 스톤으로 들어오는 황제 측 사절인 프란체스코의 대표들을 목격한다 이들은 윌리엄 소사와 우베르티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던 중에 교황 요한 22세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 베넌티오의 양피지 암호를 해독한 이후로 사부님은 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앞에서 이미 사부님에게 이따금씩 완전한 무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다 사부님이 이렇게 무의에 빠질 때면 별들도 그 운행을 멈추는 것 같았다 정확히 말하면 사부님이 별들과 함께하고 별들이 사부님과 함께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날 아침에 사부님이 그러했다 사부님은 집자리 위에 반드시 누운 채 가슴에다 두 손을 포개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따금씩 입술을 움직이긴 했다 기도문이라도 음성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기도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마음 내키는 대로 종착 없이 시작했다가는 마음 내키는 대로 끝내버리는 것으로 보아 설사 기도문을 음성했더라도 도무지 신심이라고는 기들어 있지 않은 기도문 음성이었을 터였다 나는 일단 사부님이 명성에 잠긴 것으로 보고 그 명성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로만 먹었다 나는 뜰러 나왔다 어쩐지 햇빛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맑고 밝던 아침이 하루의 반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 풀이 푹 죽어버린 형국이었다 짙은 구름이 북쪽에서 산 꼭대기로 쳐들어와 정상을 가볍게 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산 기슭에서는 안개가 오르고 있었는데 발밑에서 안개가 솟아오르는 광경은 산문 경험이 적은 나에게는 생소해 보였다 수원이 위치한 지대의 고도가 높아서 그랬겠지만 나에게는 위에서 내린 구름과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안개를 공간하기가 쉽지 않았다 먼 곳의 건물들은 그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세베리노가 부산하게 돼지치기들을 취하면서 돼지 모으는 게 보였다 세베리노는 신바람이 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돼지 모으는 까닭을 묻는 나에게 기숙의 골자리 귀로 내려가 솟로버섯을 킬 작정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세베리노는 솟로버섯이 이탈리아 반도에서만 나는 귀물이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솟로버섯은 베네딕트 수도회의 고위 수도자들이 특히 즐기는 고급 식품으로 노르치아 지방에서는 검은 솟로버섯 그리고 우리가 몸붙이고 있던 그 수도원 인근 지역에서는 검은 곳보다 더 향기로운 흰 솟로버섯이 난다 세베리노는 이어서 솟로버섯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리해야 귀한 요리가 되는지도 설명해주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솟로버섯은 여느 버섯과는 달리 땅속에서 자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몹시 어렵다 재미있는 것은 솟로버섯의 냄새를 맡고 흙을 파고 버섯을 캐낼 수 있는 동물은 돼지 뿐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돼지는 솟로버섯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캐내는 즉시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돼지를 따라가다가 솟로버섯 냄새를 맡은 기미가 있으면 서둘러 돼지를 쫓아버리고 손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후일에 나는 많은 귀족들이 족보이는 사냥대 대신 돼지를 앞세운 채 괭이 든 하인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때 세베리노로부터 솟로버섯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심히 괴이하게 생각했을 터이다 한 번은 내가 이탈리아 반도를 여행하고 온 것을 안 조국의 어떤 귀족이 이탈리아에서는 귀족들의 손수 돼지 몰이를 한다는데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때 아 솟로버섯 캐러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웃은 적도 있다 나는 그 귀족들의 땅 속에 있는 솟로버섯을 캐먹으러 다닌다고 설명하려다가 우리 게르만 어로 솟로버섯 악마를 캐먹으러 다닌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귀족은 정신이 반침나가 나가버린 얼굴을 하고는 성호를 그었다 그의 표정은 맙소사 악마를 캐먹으러 다니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물론 솟로버섯과 악마 사이의 오해를 풀고 박장대소 하긴 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이다 듣기에 따라 이 말이 저말되고 저말이 이말될 수 있는 것이니까 세베리노의 설명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그를 따라 솟로버섯을 캐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데엔 까략이 있다 물론 솟로버섯이라는 것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실은 세베리노가 버섯개기 누름으로 수도원 전체의 분위기를 일전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세베리노를 도와 그의 마음의 짐도 덜어주고 수도원 전체의 분위기도 좀 바꿔오는데 일조를 하고자 그를 따라 나섰던 것이었다 나는 세베리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기분만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리고 오로제 진실만을 쓰겠다고 명세했다 그래서 고백하거니와 내가 세베리노를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까닭은 다른데 있었다 골짜기로 내려가면 혹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희망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게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를 대었다 그날은 마침 황제 측 사절과 교황 측 사절이 수도원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기도 했기에 나는 두 사절단 중 한 물이라도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산의 사면을 내려감에 따라 시계가 넓어져갔다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어서 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게다가 우리 머리 위로는 안개가 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물은 산 위에서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수원에서 한동안 내려갔을 때 나는 눈을 들어 수원 쪽을 올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여야 할 산 꼭대기와 수도원과 고원 언저리는 안개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는 것에 가려 시계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수도원으로 올라오던 날에는 산을 꽤 올라왔는데도 십여 마일도 안 떨어진 바다를 문득문득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한동안 산을 오르다 보면 아름다운 만으로 내리깎은 까마득한 노대 위로 올라서게 되는가 하면 얼마 뒤에는 먼 해변으로 펼쳐지면서 높이를 다투어 자랑하던 산들을 가리면서 산협이 문득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따라서 그날의 짧은 여행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앞을 가로막는 산협은 어찌나 험하고 가파른지 햇빛도 그 사이로는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 뒤로도 이탈리아 북부를 두루두루 돌아다녔지만 그렇게 비좁은 산협 그렇게 갑작스럽게 상봉하는 바다와 산 그렇게 고산 풍광의 꼬리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을 본 적이 없다 협곡 사이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불어오는 바람을 만노라면 바다 냄새와 산봉우리를 휘돌아 내려온 돌풍의 냉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버섯캐로 간 날은 주위가 온통 잿빛 아니 우윳빛이어서 산협이 해변으로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평선 수평선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독자들이여 내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버섯 이야기는 내 기억에나 묻어두기로 하겠다 따라서 악마를 찾아 산을 오르내리던 이야기 대신 프란치스코 사절단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나는 프란치스코회 혹은 소형제회 사절단이 올라오는 걸 보고는 바로 수도원으로 되짚어 올라가 사부님에게 보고했다 사부님은 사절단에 속한 수도사들이 수도원 경내로 들어와 의전 절차에 따라 수도원장이 영접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영접 행사가 끝나자 사부님은 사절단원들에게 가까이 갔다 인사와 포옹이 어지럽게 오갔다 식사시간은 지난지 오래였으나 식당에는 빈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때 아닌 식사를 금하는 우리 베네디트의 회책 때문에 혹 빈객들이 무한해할까봐 그랬는지 원장은 식당 주위에 얼신도 하지 않았다 사절단 수도사들은 윤리안 수도사를 둘러싸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런 말이 어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만 내가 보기에는 정담을 나눈 것이 아니라 교황 측 사절단에 도착을 앞두고 장군들이 대책을 의논하는 무슨 작전 회의 분위기였다 곧 우베르티노가 빈객들과 합류했다 우베르티노에게 각별하게 안부를 묻는 빈객들은 하나같이 우베르티노를 존경했고 그래서 그와의 재회를 몹시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우베르티노가 오랫동안 종족을 감추고 있었고 그의 잠적을 둘러싸고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수십 년간이나 같은 전투를 치러온 용감무쌍한 전우를 맞이하는 분위기와 흡사했다 사절된 구성원들의 면면은 정식 회의가 열릴 때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그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열린 사부님 우베르티노 그리고 사절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체세나 사람 미켈레이의 3자 회담 이야기부터 하고자 한다 실제로 나는 이 회담을 신경쓰느라 다른 이들과 직접 대화할 겨를이 없기도 했다 체세나 사람 미켈레는 참으로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는 열렬한 프란체스코 성인의 추정자인가 하면 우베르티노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의 말투나 태도에서도 일종의 신비스러운 격정 같은 것이 묻어났다 극히 인간적인 로마니아 사람답게 호쾌한 데도 있었다 말하자면 열광적인 프란체스코 주의자인 반면에 잘 차려진 식탁을 즐길 줄도 알고 친구들과 행복을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일단 권력구조 내부의 인간관계에서는 치밀하고 교활하기 가히 영리하기가 여우 같고 음흉하기가 두더지 같다고 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내가 본 그는 허탕하게 웃을 줄도 알았다 팽팽한 긴장도 여상스럽게 견딜 줄도 알았으며 친목으로서 응변 못지않게 사람을 설득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상대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시선을 돌려버림으로써 그 질문 자체를 무시하면서도 질문자를 무한하지 않게 하는 재주도 있었다 앞에서도 최선화의 미켈레 이야기를 조금 한 바 있다 물론 남들에게서 거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들이다 나에게 미켈레 이야기를 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는 미켈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역시 들은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미켈레 소설을 목전에서 친견하면서 수많은 동도의 도반들과 추종자들을 당혹해 했던 그의 모순된 태도와 정력적인 변신의 과정과 까닭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곧 소용재 수도회의 총회장인 그는 원칙적으로는 성프란체스코의 적법한 후계자인 동시에 실제로 으뜸가는 성프란체스코 해석자이기도 했다 때문에 그는 반요레조 사람 보나벤투라 같은 전임자와도 성성과 지혜를 겨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안으로는 회측을 확립해야 했고 밖으로는 교단의 재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귀족들과 행정관들을 상대로 정치적 협상을 벌임으로써 교단이 찬밥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기 때문에 비록 헌금이라는 명목이 붙기는 했어도 그들로부터 교단 발전의 세원이 될 희사금과 유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용재 수도회의 한 종파인 열렬하고 따라서 과격한 엄격주의파 수도사들도 그 자신이 다독거려야 했다 약관은 이단의 소지가 있는 당시의 엄격주의파 수도사들이 소용재 회의 참회 강요에 못 이겨 미켈레가 총회장으로 하는 정통파 교단을 떠나 이단자 무리에 가담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했으니 총회장으로서는 검은 머리가 모시 바구니 될 지경이었을 터였다 그는 또 황제의 미움을 살 처지도 아니었고 교황의 심사를 건드릴 형편도 아니었으며 날로 과격해지는 소용재파와 엄격주의파를 나 몰라라 할 계제도 아닌 판에 성 프란체스코까지 기쁘게 해야 했다 성 프란체스코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프란체스코의 신도들이 땅에서 올려다보고 있을 터이니 그의 자리가 몹시 고단한 자리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모나지 않게 처신해야 했던 미켈레는 교황 요한이 프란체스코의 엄격주의파를 이단으로 몰았을 때 회치게 묶이지 않으려고 날째는 프로방스의 수도사 다섯을 교황의 손에 붙이는 것도 마다할 수 없었다 교황은 이 다섯 수도사들을 화형주에 매달았다 그러나 교단의 많은 성직자들이 보금주의적 청빈 사상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우벤티노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미켈레는 4년 뒤에 페루자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화형을 당한 다섯 수도자를 복권시키는 한편 이단으로 흐를 수 있는 교단의 내적 요구와 교단 자체의 회칙 및 원칙을 화해하게 하고 교단의 요구와 교황의 요구와도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교황의 재개가 없는 경우 미켈레는 교단의 살림을 꾸릴 수 없는 입장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미켈레는 교황의 미움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교황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날째는 교단 내의 분이기 때문에 황제 및 황실 신학자의 미움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우리와 그 수도원에서 만나기 2년 전만 하더라도 리어 옹의 프란체스코 회 총회장 자리에 앉아 교황에 대해서는 존경과 절제의 말만 입에 올릴 것을 가르치던 그가 아니던가 그것도 교황이 프란체스코 회를 두고 우는 소리와 실책과 독심만 아는 무리라고 하고 나서 겨우 몇 달 뒤에 일이 아니던가 그러던 그가 불과 2년 뒤에는 교황을 전혀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우베르티노 같은 투사, 사부님 같은 황제 측 총신과 정답게 마주한 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교황 요한 22세가 미켈레를 아비뇽에 부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한 바 있다 미켈레 자신은 교황의 부름에 따르고 싶기도 그렇지 않기도 했던 것 같다 그 다음 날에 열릴 회담의 목적은 그러니까 미켈레가 아비뇽으로 가되 어떤 성격에 영행이 될 것인지 무엇이 보장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켈레의 아비뇽 방문을 복정으로 보여서도 반역으로 보여서도 안 될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알기로 미켈레는 요한을 적어도 교황으로서의 요한을 친견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어쨌거나 그가 한동안 요한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미켈레와 동석한 옛 전우들은 미켈레 앞에서 성직 매매자로서의 교황의 초상에 먹칠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윌리엄 수소사가 먼저 미켈레에게 못을 박았다 총회장인 당신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교황의 서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오 그는 서원의 내용은 저버린 채 그 문자에만 매달리는 사람이니 말이오 우베르티노도 거들었다 그자가 교황 자리에 오를 때 일은 천하가 다 알지 그게 어디 선거랍디까 협잡이지 식탁에 동석하고 있던 한 노수도사가 고함을 질렀다 나중에 알았지만 고함을 지른 장본인은 뉴캐슬 사람 휴 수도사였다 고향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억양이 사부님 억양과 비슷했다 그가 음식을 삼키고 나서 말을 이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클레멘스 오세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클레멘스 오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지요 전임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의 사적을 탄핵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실제로는 전임 교황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건 다 했으니 말입니다 이분이 카르팡트라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교황을 선출하고자 추기경들이 카르팡트라에 모였을 때 교황은 선출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교황 선출보다는 교황청이 로마에 있어야 할지 아비종으로 가야 할지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했고요 저는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잘 모릅니다만 귓구멍으로 듣기로는 대학살이 있었다더군요 승한 교황의 조카가 추기경들을 위협하고 추기경들이 데리고 온 종자를 죽이고 이들의 숙소에 불러왔더랍니다 추기경들이 프랑스 왕에게 이를 탄원하자 왕은 교황이 로마를 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추기경들의 인내와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지요 이어서 공종왕 필립이 승하하셨지요 그의 사인 역시 하느님이나 아십니다 어쩌면 악마가 알지도 모르지 우베르티노가 성호를 그으며 중얼거리자 모두가 함께 성호를 그었다 뉴캐슬 사람 휴소사가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악마라면 알겠군요 아무튼 다음 구강이 될 이유나 이 양반 역시 재임 18달 만에 또 세상을 뜹니다 그 다음 후기자가 탄생하나 또 며칠 만에 덜컥 급기야는 섭정하던 왕재가 왕위를 찬탈 대통을 잇습니다 미켈라가 덧붙였다 그 양반이 바로 필립 5세 아닙니까 백작 시절에 카르팡트라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던 추기경들의 앞을 막고 선 장본인이죠 뉴캐슬 사람이 미켈라의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추기경들을 다시 리용해 있던 도미니크의 수도원에다 몰아넣고 교황을 선출하라고 윽박지르되 외부를 향해서는 자기는 추기경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볼모로 잡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랬던가요 추기경들이 소나기 안으로 들어오자 이 양반은 나중에는 관리가 됩니다만 추기경들을 감금하고 교황이 선출되기까지 매일 음식의 양을 줄입니다 추기경들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백작은 추기경들을 한 사람씩 불러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는 응분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백작은 왕위에 오르죠 일이 이렇게 되자 한 두어 해 동안 그곳에서 먹을 것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할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은 추기경들은 거기서 필립 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70개 긴 땅 귀신을 베드로의 자리에다 앉힌 겁니다 땅 귀신이라는 말 잘하셨군 꼴은 폐병 환자 같지만 힘쓰기, 꾀쓰기는 상상을 앞지른대요 우베르티노가 웃으면서 응수했다 신규료 장수 아들이었다면서요? 좌중히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자 우베르티노가 그를 나물었다 예키 그런 말 마오 그리스도는 목사들이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이랍디다 몽펠리에서는 법률을 공부했고 파리에서는 의학을 공부했다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 기회가 오는 듯 집자 주교자리 추기경 모자를 하루라도 먼저 얻으려고 사람도 골라서 사귀게 됩니다 나폴리에서 현명왕을 자문할 때에는 그 특유의 해안으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놀라게 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아빈영 주교 시절에는 공정원 필립을 적절하게 자문하여 성당 기사단을 해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굳이 적절하게 자문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성당 기사단의 작패가 적지 않았게 하는 소리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은 교황에 선인된 직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추기경단의 음모를 분쇄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랍니다 나는 이 양반에게만 있는 독특한 능력을 하나 소개하려는 참이에요 이 양반에게는 맹세를 깨끄리고도 남들의 비난을 피하는 묘한 능력이 있어요 교황에 피선되기 직전에 이 양반은 오르시니 추기경에게 교황청을 로마로 옮겨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피선된 뒤에는 교황이라는 성별된 자리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자기가 만일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 말이나 노세는 타지 않겠다고 또 한 번 맹세합니다 이 여우같은 자가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아시오 이 자는 리용에서 대관함으로써 아비뇽에서 대관하기를 바라던 왕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만 이 리용에서 아비뇽까지 어떻게 갔는지 아시오 배를 타고 갔답니다 좌중의 노스도사들이 모두 웃었다 교황이 비록 위서에 허물을 짓기는 해도 그에게 제치 있는 구석은 있었던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